아이고, 아이고, 어떡해. 라미님이 힘들었는데 다 한 번도 안 잡아주네요. 위험해. 저거 잡아주면 안 돼요, 위험해. 본인도 피곤할 때잖아. 잡아주면 안 돼요? 몰라. 그런데 지금은 잡아주는 게 사람이면. 봤어, 안 봤어. 떨어지기 직전이었잖아. 아이고, 아이고. 올라있었어? 땡큐, 어디가? 어, 내 손 너무... 무한했어? 아, 미안해. 어, 손을 건넸는데 지금. 올라있었어? 땡큐, 어디가? 어, 내 손 너무... 무한했어? 아, 미안, 미안. 무한한 거 아니야? 쟤 왜 저러는 거야? 미케랑, 검신 차리자. 굉장히 보수적이면 뭐 그럴 수 있죠. 미안, 미안. 미안, 미안. 죄송해요. 어? 어? 어, 감사합니다. 재밌다. 제가 바나나부터 탔을 때는 먼저 내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혹시나 휘청거리면 위험하니까 어? 이렇게 했는데 그냥 쑥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 손 너무 민망한데? 약간 좀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. 응. 야, 여기 잡아라. 너 하이일이라서. 아니, 오빠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너 하이일이잖아. 조심해서 와. 조심해서 와야 돼. 네. 어. 계속 챙긴다, 하이일이라. 앞장서 간다, 앞장서 간다. 뭐야? 오빠, 잠깐만 천천히 보자. 앞장서 가는 거 봐. 조이 집이 많아서 데이빗이 이렇게 들어주는데. 미켈은 먼저 막 내려가고. 걸음걸이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. 걸음걸이 약간 안 맞춰주고. 그런 되게 조그만 배려의 차이가 달랐다. 음, 라미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네. 전 재밌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는데 몰랐다는 것도 재밌네요.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. 재밌네. 재밌는 사람이네.